바닷독iec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어? 뭐야 이것? 인간! 흑! 숨바꼭질은 또 내가 잠깐! 얘 정신 차려!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, 운동도 하는 곳이야 우와, 재밌겠다! 레오, 어서 타, 곧 버스 출발해 그럼, 잘 가! 어, 잘 가 어? 뭐였어? 깜깜! 으아, 이게 뭐야! 아하, 그렇구나! 이건 꿈속인 거야 아하, 아, 아, 꿈이 아닌가? 으아! 으응? 으응?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으아! 으아! 어, 어, 잠깐만! 응?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헤헤! 어?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어? 야호! 고마워! 태연아, 내 첫 인간 친구야! 가자, 친구야! 친구? 기다리게 뭘 기다려와! 내가 꽉 잡고 있을게! 아, 난 안 가도 돼! 아, 예쁘다!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%인지 너의 모습으로! 뭐야..? 아,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! 우우우우! 야! 진짜네? 으아! 우오! 오! 세상에! 으아! 아하! 으흐흑 오후! 오하하하 우와 밤라! 오하 우와 우리 집에 온걸 반영할래요? 세상에 엄청난 divul 감사합니다.